어때 좀 멋졌나? 이거 뭐 한 대만 맞으면 끝나니까 야 진짜 쫀득쫀득하게 한다 한 대에 죽다니 어 잠깐 이제 네 발 이제 조금씩 아이템이 복구가 되고 있어요 엉뚱한 데에서 좀 많이 날렸지만 테이프 테이프는 꽤 많이 나와서 별 필요가 없고 지금 그나마 나은게 으아아아니 양화련 양화련 23,027번씩 고맙다 그래서 두리토리랑 두리토리랑 홍셉션에게 퀵뷰를 둘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황화하려나 고맙다 어 황화하려나 고맙다 야 정말 멋지게 깨긴 멋지게 깼어 그나저나 아이템이 어 존자라 고맙다 어 존자라 고맙다 칼방이 있었어? 그래? 칼이 어차피 많이 남기 때문에 칼방 한번 들어가도 되겠는데 꿀떼지야 23,028번씩 고맙다 칼방이 있었다고? 아 여기 있구나 그래 칼 한번 쓰자 꿀떼지야 23,028번씩 고맙다 꿀떼지야 23,028번씩 고맙다 칼방이 있었다고? 어 사랑해 고맙다 어 사랑해 고맙다 야 안 들렸으면 나 울 뻔 했어 헝겊이 반개나 있어 딴건 다 필요 없어 헝겊이 문제야 일단 두 발에 50개 헉 여기 안 열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 했네 어 윌리엄홍홍아 고맙다 야 헝겊이 반개라니 이러면 메디팩을 한 개 더 만들 수 있고 화염병을 만들 수 있고 화염병 하나 만들고 이러면 알콜이 더 필요하지 이거를 만들 수 있는데 폭발은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왜냐면 연막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연막탄은 진짜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칼을 하나 만들어 다른 건 필요 없어 칼을 두 개 만들고 이제 아껴야 된다 또 아껴야 돼 어 새까만 누누나 고맙다 어 그래도 아까 거기서 좀 많이 얻어가지고 헝겊을 이제 그 화염병 만드는 거랑 메디팩 만드는 거 이 두 개를 쓸 수 있지 거의 다 왔다 다 왔다 이런 곳에 있었는데 버스슨 퀴즈에 샷건이 급했는데 샷건 좀 나온 게 정말 다행이야 예, 다른 곳에 있는 거 오 이제 알코올 이 문제네 헝겊이 또 반개 처리가 나왔다 헝겊이 또 반개처리가 나오다 이제 알코올이, 아 이제 알코올이 문제네 4분의 1개는 몰라도 반개는 테스트 아, 여기도 깨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어차피 한타 싸움이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도 세일 포인트가 애매하게 되어 가지고 여긴 무조건 들키는 걸로 돼 버리지 어, 뒤에 한 눈 따라왔다. 와, 이거 걸리면 끝난다. 야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닭도를 내서 쟤네들을 제끼고 그냥 가느냐 얘네를 제끼면 뒤쪽에서 분명히 나올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끼고 갈 수가 없더라고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와 한 놈 나오면 잠깐 준비, 잠깐 준비 발사 와 아, 이럴수가 아, 뒤만 생각하고 있다가 따 retrouver 한 놈 너ục 하나 고맙다 그래 너의 정기를 받아 나 힘을 내겠어 야 저걸 다 죽이려고 한 명 4명 이상 5명인데 저걸 다 죽이는 것보다 빨리 닥도를 해서 그냥 끝나는게 낫지 아이 뭐야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윽 으윽 쒸.. 됐다 됐어 낭망장이야 나 홍방장이야 미친 황무진한테도 어 여기 세이브 포인트 찍었어 여기 세이브 포인트라서 나 홍방장이야 황무진 따위 갈아마셔버리겠어 포장 오우 야 진짜 대박이다 가자 왜 안가져 이거 왜 안가져요 아저씨 아저씨 이거 왜이래 이거 설마 이곳 가서 버거 걸리면 안된다 아 됐다 하아 미친 엘리저거 완전 걔 짐이야 짐 또 먹을 거 있나? 제발 흑형 형제 만나면 피 채워줄라나? 피 안 채워줄걸? 내 기억에는 피 안 채워주는 걸 알고 있거든? 우리 괜찮아요. 우리도 볼 수 없어 유도 하아 으흐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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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안 채워져, 이거 영상 지나간다고 안 채워줘 쉽지 않아, 형님. 쉽지 않아. 괜찮아. 나쁜 놈이 없네. 칼을 낮아줘. 형, 너는 힘들었잖아. 너는 죽을땅이야. 응. 네, 너는 한 명이었어. 그럼 내가 너를 봤어. if you haven't noticed they don't keep kids around survival of the fittest you're bleeding it's nothing i'm henry this is sam i think i caught your name was joel ellie how many are with you they're all dead hey we don't know that there were a bunch of us 도움을 찾고 있는 사람이 도움을 찾고 있었던 사람은 도움을 찾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대신을 끄고 우리를 찾고 이제 이 도움을 꺼내려 우리 도움을 도와드릴게 우리가 도움을 도와드릴게 그 다음은 도움을 도와줄게 우리 도움을 도와줄게 우리는 여기가 좀 더 가까이 걸어야 하죠 어디에 대해 대해 우리 그곳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 그곳에 대해 얘기할게 그래, 우리 거기에 대해 저한테 따라해 전 marine 한편 거 제거 걱정하지 않아 저는 아마 다 똑같은 것 같을 것 같았다 이리 또 가고? 하드퍼린 아래에 저 같은 빨드 Grandpa들은 좀 듣지 않았다 욕행은 전진할 때 우리 중에서 그렇지, 화염병 좋아 연막탄 두 개니까, 연막탄 하... 아... 연막탄 한 개만 쓰고 가야겠다 위험한 구간이 몇 군데 있는데 한 개 쓰고 가면 닭도 될려나? 이건 그냥 너와 딸이예요 그분을 보고싶어 그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대 있을 리가 없겠지 어? 칼방 여기 꼭 들려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 여기는 여기 진짜 노다지거든 여긴 꼭 열어야 돼 스물다섯 개 탄에다가 여긴 탄을 줘가지고 엘리가 좋아하는 만화책 따위는 뭐 필요 없는데 탄을 준단 말이야 많이 주지 이정도면 정말 많이 준거야 많이 준거... 야... 그렇지, 많이 준다니까 wannabe 누군지 말이야 미쳐 Musti 아... 이 Ast it... 스물이... 이럴... 자... 조긍.... 잠시만요... 여러분 끊고 창이 왔러檬 로봇놈이 로봇놈이 머리 작은거 봐 아 이제 물도 다 떨어졌군 언차티드 역시 너티도 아이 초딩색 좀 피켜라 이 새끼야 이마 야 우리 쪽수가 얼마인데 니네 끝났어 아 우리 끝날 것 같아 아 내가 후라쉬를 켜고 갔구나 내가 전략 전술 쪽 어머머 아 한남 끝났지 가라앉아 여기 아 다 왜 나한테 와 이리와! 아, 젠장! 어디서 찾았지? 아무것도 없네. 한 명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지났어. 그럼, 다른 사람은 어디야? 아, 너네네! 에이씨! 좋아 끝났어 이제 이제 근접밖에 없지 근접 근접아 근접아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 이새끼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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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쪽수가 많아 들어와 왜왜왜 왜시리 들어와 배고파 새걸로 바꿔주겠어 자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자 불꽃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내가 먼저 갈 거다 내가 먼저 갈 거야 오... 네, 조심히 조심히 ㅠㅠ puisque 나 하하필 와-하-하-하 미친- 샤 Stephen' 두부를 그냥 날리고 끝낼 거야 아 여기 뭐야 어디서 찾았어? 아무것도 죽어! 뒤에서! 나와 나와 어디지? 들어와 들어와 아 이거 왜 절로 들어왔을까? 진짜 세일 포인트 교지가 채 났네 큰일 났어 뭐였어? 너 거기에 있는 거 알겠어 아, 나... 핸드폰이 어디있어? 또 crash 괴로워 합니다 이 뚫뿍벨 전부가 경계할라 로북이 살구냐 그κι구 구우면 그럼 어디를 샀어? 불러 이제 빠질 수 없어 모두 들어왔어 여기가 어디있어? 똑같은? 아, 14살 5개 여기가 제 직원에 반가워요 쓸모없는거라서 안좋은거야 너희들 여기가 얼마나 걸려있어? 몇일동안 음식을 찾고있어 여기 블루베리 랩을 찾고있어 뭐지? 놔둬요 너는 어디있어?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있어 그리고 그 위험한 구간인데 여기 확인해 그 위험한 구간을 이제 이거 안쓰면 못 지나갈거 같다 그럴때 여기 진짜 더 빡치는 구간이다 여기 진짜 더 빡치는 구간이다 그 땅을 지켜버리고 그 땅을 지켜버리고 밤이 되면 스텔레틴 그룹으로 밤이 후에 그가 우리의 문자입니다 가장 많으면 손을 지켜버리고 그가 그들 오, 이따가 그들일단이 일어난다 그가 그들 왈않아 오 찬양의가World에 따라서 일어난 식재물을 가진 곳입니다. 워낙 하늘이 어른죠? 일상에 스킨이 많으신데요. 예, 명백한 이유는요. 이제 어디서 일어나면 볼까? 그냥 지키는 걸 그리М에 따라서 만나면 왜요? 그러지 말아, 비명의 형님을 미워 Mina와 주양이 있겁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채워진 것만을 찾고있구나 하지않아 도대체 저쪽으로 봐야 겠어요 저희 그룹으로서 가족들과 찾기 난다 내일 너와 너와 아는 우리 애가 함께하는 거야 저녁에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하겠지 저는 더 좋겠지 쟤는 이럴 때까지 가야겠다 이제 빨리 움직일게, 알겠지? 그래서 너한테 제거할게, 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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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좋겠지? 좋겠지. 그래, 준비됐어? 네. 알겠지. 이제는 더 길게. 이거 전에 tried it? 응, 그래. 좋습니다. 그 길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제 칼 좀 아껴야겠는데? 잠깐만 칼을 아껴야겠어 이제 두 개밖에 없어 진짜 아껴야지 두 개밖에 없다니 메디팩을 하나 만들까? 메디팩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좋아 알약은 지금 쓰면 안 된다니까 두 방이면 끝나는데 이걸로 깎아서 해야 고맙다 그걸로 깎으면 못 사 아 아 아 오 야 욕 루시 루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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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놈 죽이거나 뒤로 빠질라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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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호호호 한타 싸움인데요 악 악 악 악 악 악 악 악 악 으허헣 으허 휙 으웅 와우 구 엄청나게 으허헣 구우 으흑 아아!!! 젠정 아아아아아AAA 으웅 으으으으으의 어 어 어 어? 어? 하... 하... 야, 진짜 장난 아니구나 큐베야 고맙다 잠시만 기다려줘 하... 하... 헤이! 들었어? 클릭어! 응, 들었어, 근데 내가 뭔지 모르겠어 한 명이라도 더 죽이려고 한 명이라도 더 죽이려고 그럼 한 명이라도 더 죽이려고 어, 쟤네 모르네 좋아 좋아 리얼리 리얼리 좋지 지금 어, 이건 배수진이야 아, 저, 저 사냥총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해지네 저 사냥총만 아니면 헤드샷 아니면 헤드샷 아니면 한방 안죽으니까 나머지 셋이 문젠데 헤드샷 헤드샷 저렇게, 저렇게 쪼고 있으면 전 백퍼 못 죽여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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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가 또 화이바 까지 쓰고 있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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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ож그 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진짜 화이바를 쓰고 있다니 아 어떻게 벽돌 하나가 없나 벽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나갈 수가 없네 오 너 혼자만 남았어 움찔하면 그때 나가자 움찔하면 나가자 됐다 나 홍방장이야 어 위험했어 저기 저기서 한 대 더 맞으면 완전 끝난 거지 안 그래도 슬피데 끝난 거 맞나 어 끝나고 맞구나 야 진짜 빡셉다 야 이제 진짜 스쳐도 끝나 어 방배동 꽃도라 스티커 50개 고맙다 진짜 850번이구나 어 꽃도라 고맙다 여기서 좌회전 됐어 어 배잡고 뛴다 Semric 비를 채워줘 피를 아기공방 중둘ods 괜찮아 본격이야 곧 при집합니 owana